잠시만 이쯤에서 눈길님 불러 눈길 불러 눈길 내가 갈까요 형? 형 내가 갈까? 어 니가 불러 하이 자고 있어 지금 방송중이세요? 눈길님 불러 어 오케이 눈길님 온다 눈길님 디스코드를 초대해야지 일단 디스코드 초대할게 눈길님 디스코드 여러분들 지금 마이크 소리 안들리세요? 어 흥민이 형님 저 초대 받았어요 어 오케이 받았어 아 아 일단 기다릴게요 눈길님 눈길님 디스코드 아디좀 눈길님 눈길님 저세기 담벼락 옆에 왔을때 나 진짜 개소름 들어갔잖아 순간 내 눈을 심했어 진짜 거짓말한다 와 어디계세요 어디계시지 않아요 저 잠깐만요 어디계시지 않아야 되는데 눈길님 눈길님 아이디 어 어 어 됐다 됐다 어 감사합니다 찾았다 찾았다 잠깐 잠깐 눈길님 디스코드 실례지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맞나 그러면 눈길님 오더만 따르면 돼요 그치 어 눈길이가 잘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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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잠시만 내가 디스코드 흥민이한테 알려줄게 아 내가 추가해가지고 내가 하면 되나 니가 하면 되지 어 형님이 하면 돼요 형님이 하면 아 그래? 오케이 아 그냥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할게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디스코드 채팅창에다 적어주세요 어 잠시만 이거야 잠시만 아직 흥민이형 아 잠깐만요 안 돌렸죠 어 안 돌렸어 이거야 이거 눈길이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지금 어 어 어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이 새끼 화장실 존나많이 가네 뭐 먹었는데 나 요렇게 할거지라고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직 안맞았냐 그거 야 추가해 내가 그거 했어 디스코드에 어 보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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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초대 오케이 가자 초대 보냈어? 이거에요 아이디가 응 잠깐만 제 목소리 안들려요 여러분들? 네? 들려 들려 디스코드 아디가 샵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아디 있는데 샵 아니 근데 이거 형님 아이디인데요 뭘 이건 형님 아이디잖아 채팅창에서 친거 아니야 눈길님이야 이거 이거 네이버 이거 잠시만 이거 아니 형님 아이디잖아 이거는 소리 안들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응소거하고 다시 푸셔서 볼륨 조준 하하 하시거나 이거야 이거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아 발꼬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자태우는 50개 선물 고맙습니다 에잇 에잇 이거야 이거 흥민아 이거 어디 이거? 어 봤지 하얀 눈길 봤지 어 야 눈길이랑 오랜만이네 철구형 기억납니까 옛날 우리 추억 아 예전에 게레전드 많이 나왔지 야 야 근데 눈길이 마지막 한 10명 남았어요 믿지마 저 새끼 약간 빨개기 근성이 있어 하하하하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흥민아 보내는 거? 어 아니 근데 흥민이 형님 혹시 보내보세요 흥민이 형님 왜왜 지금 돌렸어요? 아니아니야 지금 기다리고 계셔 아 근데 철구형을 돌렸다 떠가지고 나는 기다리는 동안 돌리는 거야 눈길이 들어오고 와 진짜 양수이네 아이 우리도 자태형님 50개 선물 사랑해요 꿀잉꿀잉꿀잉클 고맙습니다 하이 잠깐만 와 와 하이든 진짜 개 오랜만이다 이거 나 뭐하나 있네 진짜 혼자서 봉준형 형님 보내 어 들어왔어요? 눈길이 디스코드는요? 펑큐 들어왔어요 지금? 펑큐 동그맨 봉준형 형님 보내 봐야 암보내진다 이거 계속 보내는데 안된다 아 아 아 님들아 아아 제말 들려요? 소리왜 안나와 여기 ließen 눈길님이 그거 디스코드 잘 못하시래 이거 맞아요? 어 이거 맞아 아니 보내면 돼 친구추가 어 존나 보냈는데? 아니 근데 철구형 철구형 친구추가 받아 옛날이랑 실력 다르지 얘네들 존나 잘 쏘지 않아요? 어 존나 잘 쏴 어 아니 옛날이랑 옛날에는 존나 못쌌는데 이 새끼들 다 잘 쏴 이제는 밥만 처먹고 이것만 했나봐 거짓말 아니라 존나 잘해 잘 쏘네 한마개 딱 주고 샷건 아 꼼님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이거 보냈어요 형님 봉준이형 친구추가 보냈는데 이거 뭐 계속 갈겼는데 그만 갈겨래 이제 왜 안받으시지? 왜 눈길 안받어? 아니 아니 초대 개갈겼는데 없어 거기 차 하나 있다 거기 조금 앞으로 가면 형 차 하나 있다 어 찾았다 어 초대해 초대 초대하면 돼 초대 어 우력킬 있다 이거 여기다 초대 어떻게 하냐 공기야 여기 어 디스코드요? 어 그 친구의 플러스 퀸시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돼요 한 곳에 있으면 안돼 절대 아 씨 이거 버려야겠다 버리기 어떻게 초대했어? 흥민아? 아니 친구 목록이 안뜨네 잠깐만 다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친구 목록이 왜 여기 아 여기 있다 녹 아니에요 여러분들 녹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우 씨바 헬파티 여기를 잠시만요 일단 누끼림 그거 뭐야 친구 추가 해가지고 디스코드 초대하고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떴다 초대했어 초대해 오케이 오케이 아 철조망도 샷건 한 발 쏘면 그거네 뚫리네 한 번 태수기 어 뚫려 형님 받으셨대요? 동해바람이니 백개백개 감사합니다 동해바람 어? 누끼림 초대받았어요 어어 니가 초대하면 된다니까 말고 친구 추가해서 초대 보냈는데 통과해 아 이게 이 초대가 아닌가 씨X 뭐야 이거 홍구야 이거 DM 초대 이거 아니냐 야 홍구야 홍구야 니가 이거 DM 초대 맞아요 DM 초대해서 친구 선택 홍구야 니가 이거 친구 추가해가지고 여기에 디스코드에 추가 아 내가 초대할게 내가 초대할게 초대했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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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눌렀어 누끼림 어 여보세요 누끼리냐 자 같이 타자 누끼림 방송 보고 있으면 어 누끼림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누끼림 그거 아이디 초대 좀 아이디 초대 좀 해주세요 어 누끼리 왔네 철구 형 나와 누끼림 나 추가할게 그러면 네 그 뭐지 디스코드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세요 형 형 방 안 들어가진대 철구 형 제꺼 이거거든요 뭐하고 형 방 안 들어가진다는데 어그로 어그로인가 아닌가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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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이 근데 서든은 서든데스는 뭐야 형 안 들어와져요 들어와지는데 친구 추가 받았어요 어 오케이 형 나와 형 나와 낙사해 그냥 떨어져가지고 낙사해 그냥 떨어져가지고 낙사해 그냥 떨어져가지고 낙사해 그냥 떨어져가지고 낙사해 거기 올라가서 낙사해 거기 올라가서 하 이 새끼 존나 오너하네 오케이 게임 초대 나가고 있어 야 다 게임 초대했지 오너 들으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누끼림 초대했습니다 다 들어와있네 오케이 가자 오케이 렛츠고 누끼림 형님 들어와있는데 기다려봐 난 지금 나 기다려봐 파이브스에 들어와있으세요 파이브스에 누끼림 저희 진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짜 저희 5분이상 못가거든요 가자 가자 고거 아 네 진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누끼랑 이거 오더해라 누끼림께서 오더 누끼림께서 오더 오케이 다 준비되셨죠 파이브스 들어와있죠 어 들어와있어 가자 가자 아 우리 지리키 형님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판 제대로 해봅시다 근데 이거 대기열도 가려야돼? 만약에 하면? 다 가려 그냥 다 가려 너 와쿠도 가려 그냥 다 가려 아 말이 좀 심한거 아여? 아 알겠어 어 철구영방 몇명이 안드로이드가 잘 안들어가던데 어 아 진짜? 어 그런거 그건 그런거같은데 어 리방을 하기엔 좀 그런거같아요 여러분들 잘 안들어가던데 무슨 리방? 어 뭐라먹겠습니다 자 리방 어 나가? 대결취소?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게임은 안나오도되죠? 어 아 저게 스포 오지개하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안들어가시는 분들은 재접해가지고 들어가보세요 네 이거 처음에 낙하산 떨어지는게 존나 중요하네 응 눈길아 응 야 이거 눈길아 차 위치도 다 바뀐거 알아? 낙하산 떨어지는게 진짜 중요해 고맙습니다 재키여기 애들 근데 잘 쏘지 눈길아 요즘 애들 아 다 거만거만해 아 진짜요?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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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설기네요 여러분들 네 어 이 새끼 바로 그거 하네 눈길님 진짜 버스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네 일찍 해볼게요 오케이 진짜 부탁좀 드릴게요 저희 딱 진짜 단질맛나게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차량 다 아세요? 야야 눈길아 눈길아 응 나랑 같이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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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초반에 뭐부터 해야돼요? 초반에 뭐부터 해야돼요? 초반에 초반에 제가 보기에는 산 다 오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다 올거에요 그니까 건물 3층짜리 건물 안에 들어가야돼요 3층짜리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올라오는 입구가 여기 그러면 한 명이 입구 쬐고 나머지 세 명이 파밍하고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은 오래가죠 아니 와 근데 그 거기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저 다 똑같이 내릴 수 있을까? 이거 떨어지는건 할줄 알죠? 네네네네 그니까 한곳에 떨어지는거 그럼 돼요 얘 뭐라고요? 한 번에 떨어지는거요? 어? 그니까 이제 한곳에 한곳에 그니까 사람들이 한곳에 떨어지기 어떻게 그게 어떻게 알아요? 아 또 왔다 저새끼 어 그니까 제가 사람들이 한곳에 조용히 떨어질게요 하면은 아 또 왔다 저새끼 뭐야 화면 가려도 되고 안 가려도 되고 이미 화면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어 누군데요? 식님 어? 이미 이미 화면 다 유출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가 보기를 아 누구야 아 진짜 유출하지 마세요 유출하지 마세요 그래 가자 가자 레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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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전드 한번 써보자 가자 진짜 제발 간진만 나게 진짜로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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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우 존나 멋있다 오우 여기 아래로 여기 아래 여기 완전 아래 완전 아래보여요? 땅바닥 아래로 경찰차나 있는거 어디어디어디 이거 숲같은거에 북동방략으로 북동방략이 모서리 삼거리 모서리 보여요 요 아래로 경찰차 있는거 바로 아래 코앞 바로 아래 born 오 오오 오 대박 well 난 내가 운전할대 아 눈길이 가 해 눈길이 눈길님이에요 눈길님 이걸로 오세요 워다 돌았어 지금 나 이걸로 오세요 이걸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오케오케 가고 있습니다 나 나 나 정신동부하고 있어 저거 있으면은 적을 잡아야되요 어차피 적을 다 상대해야되요 자 이리로 올라오세요 올라와요 나 죽어버린다 아니 빨리 2층으로 와요 2층으로 오라니까 2층으로 2층으로 와요 노킬림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뒤에 뒤에 나야 나야 야 온다 형 족형 일로와 아니 족형 그거야 형 죽여야 살려줘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여기 짱거리있다 형님 형 조심해 뒤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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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존나 죽었어 어디갔어 왜절로가 숨었어 문 닫아 야 어차피 눈길었으면 1등 못해 다 뒤져 그냥 아니 형들 좀 말하면은 들어주시죠 아 그래 말을 안들어 아니 봉준형 팔에서 팔에서 피가나요 형님 왔다 쏴 쏴 쏴 쏴 와 아니 나 여러분들 말 들었어요 바로 1층으로 오라고 와 형님 쓰레기통 옆에 숨어있는거 다 봤어요 조용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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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초반에 들어가면 다 조용히 해 눈길이 말 들어 오케오케 오케오케 초반에 조용히 해 오케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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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해 제대로 제발 가 보입시다 눈길님 말만 듣자 눈길님 말만 저는 진짜 만원경만 들게요 만원경 들고 눈길님이 저기 그 뭐야 북동쪽 이렇게 그 말해주시니까 어딘지 다 알겠네 거기로 딱 떨어지면 되겠네 적들 위치 브리핑만 할게요 만원경으로 보이는 것만 처음에 이제 떨어질 때 거기에 딱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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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이상 가보자 제발 진짜 제발 아니 막말로 진짜 들어가는게 더 시간 많이 걸렸어 지금 아니 근데 같이 게임하는 애들보다는 죽여가는 애들이 더 많아 인정? 가보자 눈길님이 있으니까 그것도 풀 수 있어 죽여가는 애들이 더 많아가지고 더 빡센거야 오케이 가자 AK보다 AR이 좀 더 좋아 가자 초반이 중요해 아 우리 호국킹형님 어서오세요 호국킹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국킹형님 반갑습니다 니가 뭔데 반갑대 아니 호국킹이람의 닉네임 아 오케이 자 눈길이 호국도 잘해주고 네 아 근데 눈길님이 바로 떨어질 때 그 차가 어딨는지 아니까 존나 유리하네 어 근데 어떻게 그걸 알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 형 철구형 왜 형아 형아 왜 아니 우리 빡대가린게 뭔지 알아? 뭐 어차피 화면 가리고 바로 누르잖아 그거를 뭐라 이 미칫새끼야 뭐 뭐 뭐라고 아니 환경가리고 누르면 걔네들도 똑같이 누르면 무조건 만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들어오지 그래서 바로 안 눌러 그래서 어 바로 안 눌러 근데 자 자 갑시다 눈길님 눈길님 눈길님만 들어 오케이 오케이 눈길이만 눈길이만 옛날에 철구엉덩이도 유명했었는데 오케이 나이스 가자 요 일단 요 아래로 일단 요 아래 아래떠져봐요 아래 네 요거 마을보여요 마을? 네네네네 마을에서 남동쪽 제일 제일 오른쪽 아래 남동쪽 이거 약간 꺾어진곳 남동쪽 제일 오른쪽 아래 요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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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 요 집에 떨어지게 요 집에 오케이 꺾어진 곳 오케이 꺾어진 곳 여기 볼게요 저 뭐야 근데 왜 떨어진 사람이야 없죠? 차 탔어요? 아 누끼랑 누끼네 차 탔어요? 여긴 마을쪽 마을쪽 여깄 저 여깄어요 뒤에 저기있다 뒤에 벽 담벼락 옆에 저기있다 오 네 만원경 들었어 오른쪽에 있습니다 상대가 하네스 복면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가 하네스 복면을 쓰고 있고 하의는 밀리터리 룩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에서 오케이 아니 근데 흥민님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정장 입고 계신 분이 누끼리 형님 맞죠? 네 저에요 어디 계세요 오른쪽에 저 그 건물에 저기있습니다 그 건물에 저기있습니다 그 건물에 저기있다구요 그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아 아 아니 아니 누가 얘기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김봉준 아 싸운 사람 따라와서 차있다 차온다 차온다 아니 형 도망가 어 아니 아 만원경 밖에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좀 구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도망가지말고 제가 떨어진거 오세요 그래서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아 진짜 다 죽었어? 아니 왜 안와? 아 아 다 죽었냐고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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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저 가진게 없어요 아 아 야 야 다 죽었냐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누구야 나나나나나 근데 곧 죽일거 같애 아 어디로 쓰러지고 어 나 저거 보인다 아 저거 누구야 심생세척 아니 visually looked vain 호오ľ 아 근데 방금 브리핑 좋았는데 진짜 형 나 나와? 형 나 친구한명 만들었는데 형 나 잠시만 나 나왔? 어? 아니 나 누가 지금 태워주고 있어 오토바이 야 줘봐 걔넘봐 줘바래 나와? 버릇이 나와버리네 헤이 프렌드 헤이 프렌드 웨어 아이 프롬? 어 뭐야 뭐야 이 새끼들 헤이 웨어 아이 프롬? 야 누군데 이 새끼 어? 헤이? 루이머 코리아? 어 뭐야 오 씨발 뭐야 깜짝이야 여기 뭐야 야 홍구랑 어딨는데? 아니 홍구랑 맞나 여기 헬파트야 형 여기 여기 헬파트야 형 여기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나 죽었어 아 아 아니 형 왜 동남쪽으로 안왔어? 형 동남쪽이 어딘지 모르는거 아니야? 아니 동남쪽 아는데 나 떨어진 방향이 다르다보니까 나 좀 멀리서 떨어졌어 그래? 그래서 난 다른 집인 줄 알았지 그럼 이번에는 제가 그 1시 5시 말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 그게 나왔네 아 오케오케오케 저희는 스타충이라서 그게 나왔네 아 죽었어 누구 죽었어? 아 이거 막겜이 아니라 아 이거 막겜이 아니라 이 막판 잘해 좀 이 막판 잘해봐 야 얘들아 아 진짜 그리고 잠시만 야 어 필요한 말만 말해 그래 너무 시끄러워 오케오케 필요한 말만 해 개인정 인정 인정 한 명 나갔다 누군데 어 잠깐만 나 이거 튕겨서 왜 자꾸 튕기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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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 버려 야야야야야 다 한 번 하고 있어 오케이 한 번 하고 있어 뭐 둘 시간이 없어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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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일 오래 살아남은게 제입니까? 먼저 다 대기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진짜 아니 오래 살아남아봤자 좋을게 없다니까 씨부래 하하하하 좋아 좋아 나잖아 씨바 오래 살아남 빨리 뛰신다고 욕하고 능미디지면 자기네들끼리라고 어? 나는거 들어갔냐? 홍구 게임 들어왔어? 아니 씨바 이거 철구형 철구형 뒤지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야 이거 하하하하 오씨 홍구형 너 지금 나왔어? 아니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빨리 들어오면 말해 아 들어가 씨바 들어오면 말해라면서 씨바 큐는 돌리고 있어 와아 하하하하 아아 아 아 좀 기다려줘 야 빨리 초대받아 들어왔냐? 들어왔어? 아 왜 이렇게 안들어와 어 왜 이렇게 안들이 prompt 괄보냐 빨리와 더려 ㅋㅋㅋㅋ읍 홍구형 너 들어 빠른 말해 흫핫핳흫 이렇게 로딩 atmosphere 여기서 여기서 쉬운 중이야 아 진짜 간다 그냥 그냥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들어와 티 Slack 야 들어오면 말해 방송 마 영망 응 dando vlogs 새로운 대결 합류하게 누가 초대했어? 이거 초대한 상태로 게임 돌려서 그래요 다시 다시 버릴꺼면 확실히 버리고 게임할꺼면 확실히 게임 돌려야 돼요 돌려 확실히 초대 빨리 흥미나 초대하라니까 다시 초대 홍구야 너 들어왔냐? 들어왔어? 홍구야 들어왔어? 돌려 일단 돌려 나 붙게 아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눈길님도 다 초대할게요 오케이 저 들어왔어요 잠시 홍구야 너 언제 들어오냐? 어 아니 하고 있어 나 붙게 그냥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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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다 4명 아니 근데 눈길님 이런말하게 그러는데 아까 떨어졌는데 그냥 죽으시던데 다이어트 4번 도우로 가다가 너무 쓸데없는 말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니까 눈길이 오도가 들리게끔 우리가 조용히 해줘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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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면서 플레이할게요 아니 만옥이형 브리핑 하지마요 형님 하지마 하지마 아니 눈길이 제일 시끄러워 눈길이 옆으로 떨어져 그냥 눈길이 옆으로 떨어져 그냥 그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아 이게 계속 녹빵이라고 해놓으니까 계속 녹빵이에요 물어보네 아 미치겠네 아 아 가보자 가보자 가자 렛츠고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초반에 안 가려도 될 것 같아 거의 다 알어 사람들 오케이 낙하성 그냥 보여줘요 터치 이놈기라 거의 다 알지않아로 그냥 한 명만 보고 솔직히 올 에덴타 다 와요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틀까요 그러면 씨 아이디 코리안듯이 애국가 나오네 와 애국가 씨 이봐 크 진짜 어 진길 잘 안 들어왔다 와 좋다 평화롭네 평화롭네 와 씨 이거 9번째 싸움이야 이번에 흐흫 스마 한국어 스마 한국어 스마 한국어 흐흫 스마 한국어 으흐흐흐흐흐흐흓 넘어트렸어 넘어트렸어 오 잘했어 눈물을 버려요 가보자 가자 화이팅 오케이 갑시다 취직해 화이팅 똑같은데 떨어져야 돼 제발 낙하사 때문에 무조건 닥쳐야 되겠네 누긴니 5도 좀 오케이 누긴 1이 메신지 요 일단 요 아래 무조건 아래쪽 아 이게 바로 아래 입구 뭐요? 오케오케 있고 보여요 하얀색깔 두개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네 오케오케 보여요 하얀색깔 있는거 거기 건너편 왼쪽 건너편으로 아오케 왼쪽 건너편 거기 제가 떨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내가 떨어진 곳으로 오세요 내가 떨어진 곳 여기 아니야? 왼쪽이면? 오케 여기여기여기 그냥 길 건너편 이쪽이쪽이쪽 일로 오세요 빨리 오케오케 이동물 안으로 이동물 안으로 이동물 안으로 오 떨어졌다 이동물 안으로 빨리 파밍하면서 올라갑시다 여기 2층 3층 다 파밍하세요 오케 총먹고 빨리 올라가 총먹고 빨리 일단 올라가면은 호먹이 치우고 눈 안닫아도돼요? 눈을.. 안닫아도돼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파밍좋아 올라가요 여기말고 2층으로 올라가요 2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고있어요 올라가고있어 올라가고있어 2층 올라가 2층 올라가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면서 파밍하면 되죠? 네 여기서 파밍하면 돼 여기서 파밍하세요 총 파밍한 사람을 한명 일로 한명 총 파밍했으면 한명 일로오세요 입구 쬐고있으면 돼요 여기 여기 AR있어 이거 AR있어 AR감사 야 총먹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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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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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필요없어 쓰레기야 오우 좋아 대박이야 파밍이 존나잘됐어 파밍이 존나잘됐어 파밍이 존나잘됐어 진짜 trusting 그렇봐 現 tämä 작폭먹고먹고먹고W muss 파밍이 더 하면 돼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그때 가면 돼요. 다했어. 다한거 같아. 다했어. 그러면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옥상가서 저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올게요. 오케이. 거기 입구 지키고 있어요. 입구 지키게. 아니야 아니야.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있어. 내가 하고 있어 지금. 다른 사람 맞추면 존댄다 이거. 우리 팀 맞추면 존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파밍 다했어? 가면 흥민이가 나 문지게 해줘 여기. 여기 일로와. 흥민아. 야 누가 문지게. 아 죄송한데 저 만원경이라서 안돼요. 아이씨. 파밍 다했어요? 파밍 다했어요 지금? 예예예. 이리 와요. 갑시다 이제. 여긴 이제 싸우는거. 형들 다 일로와. 모여 모여 모여. 갑시다. 일로오세요. 야 우리 팀 맞추지 마라. 제 뒤로 졸졸 따라오세요. 이리 갑니다. 누가 총설 들리면 바로 주변에 숨을 거예요. 일단 들리면 숨을 거예요. 야 나 보내면 안돼. 어 앞에 경찰차 앞에 경찰차.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다 버려 경찰차. 일단 일로와요.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오케. 이동하면서. 이거 총 먹지마요. 이거 버려야. 먹지 마요. 먹지말래 먹지말래 이리로 이리로 사은 건물로 갈게 왔다 괜찮죠 잡았어 잡았어 잡았다고 왜 아니 제가 잡았으면 타요 타요 안타요 안타요 아 운전석들아 오케이 어디로 가 아니 운전석 운전석 문기를 주라고 아 봉주형이 운전하고 있었대 가자 여차하면 틀려고 했지 여차하면 틀려고 했지 어 좋아 봐야돼 옆에 봐야돼 옆에 보니깐 멀미나 안되요 옆에 보니깐 멀미나 안되요 야 조심해라 옆쪽 왼쪽 오른쪽 다 봐줘 여기 건물 들어갑시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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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버리고 바로 2층 가요 2층 가고 올라가 일로와 올라가 그리고 봉주님 나랑 같이 봉주님 일로와요 봉주님 나랑 같이 여기 지키고 나머지 두 명 파밍하고 있어요 나 문지기야 문지기야 나 문지기야 문지기야 봉주님 이거 다 파워주세요 봉주님 이거 헬멧 드세요 여기 여기 서있고 여기 여기 서있고 제가 첫번째 견제할테니까 얘가 저 부시하고 올라오면 그때 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봉주님 통신병인데 봉주님 보채 잘 썼네 헬멧이나 인단 찾고 와야겠다 네 알쓰 차건은 되게 많네 아무도 안온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스니퍼들 야 퀵 많은 사람 저 퀵 하나도 없어요 퀵 하나 있는데 드릴게요 형 드세요 퀵 또 휴로 쓰는거지 퀵은 이제 그거 반대편 탭으로 불러서 쓰는거지 아니 Q도 에릭킷도 단축이 있어요 E 아니면 F 둘중 하나에요 E 아니면 F 여기 하이바있어요 저있는곳 하이바 하나 있어요 아무도 안온다 이거 어차피 가스 여기 안전진이라서 우리가 갈필요없는데 여기 치키고 있어도 돼요 옥상가서 보고올게요 야 문지기 되들어서 형님 졸지마 벽보고있지마 위층으로 파밍하나 또있다 위층으로 아까처럼 포지션 그대로 난 계속 무지개하는거야 동주님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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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 존나 많다 총을 다 드세요 동주님 여기 파밍하고 오세요 총소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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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쏜거 아니야 아니야 나 안쌌어 아아 하지마 안쌌어 이 개새끼야 ㅋㅋㅋㅋㅋㅋ 오케이 오케이 파밍 나사 이끌어 파밍 나사 이끌어 파밍 나사 이끌죠 견자로 이끌쪽 나이스 여기 딱 이끌 지키고있어야죠 옥상가서 보고올게 야야 내가 문지기 안하고 야 기발자 많이 문지기 새끼야 ㅋㅋㅋㅋㅋ 그냥 지키고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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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해 철구형 죽었어 왜 죽었어 뭐야 와 나 진짜 누구야 누구야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또 인구 지켜 인구 지켜 저 피없어 피없어 야 봉진이 형 아니 근데 철구형이 왜 죽었지 철구형이 인구지키기 아니잖아 그래 누구 총소리야 아니 왜 내가 죽었어 아니 이거 누구 총소리야 이거 여기 가스 가운데씨 올때도 했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말하는대로 척척척척 되면은 진짜 충분히 10등 안에 가야겠네 오케이 좋아 괜찮은데? 근데 철구형이 없는게 아쉽다 아니 근데 이거 나가면 안돼요? 여기서? 여기서 계속 들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정비하고 나가는거 정비하고 형님 저 버그 걸려갖고 총소리 계속 들려요 나오고싶어 여기서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어제 철구형 추가했으니까 가자 일단 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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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얼른 끝내줘 얼른 끝내줘 이거 우리 경차차로 오세요 경차차로 오케이 오케이 학생 학생 이거 적 찾을라 이게 오케이 나 샀어 오케이 오케이 98명나봤네 적 보이면은 바로 돌진할거니까 이번판에 샷 연습한다 생각하고 오케오케 토 나올 뻔했다 됐다 됐다 여기서 총 쏘면 안되죠 안에서 여기 안에서 그 그니까 앞자리 안맞게 아군 안맞게 쏩니다 아군 안맞게 어 안맞게 오 이 새끼 흑끼 찍는거 아니야? 오 이거 이거 ㅈㄴ 좋은데? 와 근데 없냐 사람들이 이거 지도볼려면 뭐에요? 지도 M이요 M 엠? 오케이 어 뭐야 어 뭐야 뭐 걸렸는데? 와 운전 오지네 오우 운전 스무스하네 저희가 한우두닙니다 오우 대박이네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한 두팀정도는 있거든요 오케이 줌 땡겨다 줌 땡겨다 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앞에 싸우러 갈게요 저기요 두대 두대 오씨 봉준 총 쏴요 쏴 내릴게요 여긴 내릴게요 하나 잡았어 바로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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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하나 더 앞에 하나 더 앞에 하나 더 앞에 하나 더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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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돈다 한 대 돈다 한 대 돈다 오케이 저거 다 밤 와아 뒤졌어 아씨 차로 치였어 아우 아우 쟤네가 이 녀석을 좀 많다 아 이 녀석을 좀 많네 아 아 이 갓 다 죽었어요? 공중으로 죽었어요? 으응 아 아 아 저 새끼 그냥 존나 박아버리네 그냥 차갑다가 아 으응 으응 아 까비 오우 까비 까비 로드킬 오지게 당했네 셰 찔려 버렸네 오우 어 으응 진짜 잘 살아남는거 같아요 으허흐흫 아니 쌌는데 우와 쒸 으아 CD 쒸 쐈는데 아씨 어이가 없네 아니 나 저프도 했는데 아 장전은 안했다고요? 다 죽었나요? 다 죽은거 같은데 홍구 있냐? 그래 홍구 있으면 된다 5명이 된다 5명이냐 홍구 초대했어 홍구 근데 디스코드 없는거 같은데 이거 그 쿵 쏠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쏘면은 되게 잘 맞아요 네 쿵 누르고 쏘면 이게 줌이 당겨져가지고 응 오케이 오케이 어 홍구 왔냐? 가보자 아 외롭더라 방종할까하다가 그냥 한번 더 하고갈라고 화이팅 가자 이거 진짜 맞겜이라고 생각하자 가자 가자 오케이 싸울때 T눌러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겜이라고 생각하자 가자 가보자 아니 형님들 쏠때 점프하면 안돼요? 홍구 초대했어? 어 초대됐어 초대됐어 5명 맞아 가자 가보자 움직이 움직이하다가 뒤로 싹 빠지는거 아 저 새끼 때문에 죽었어 아니야 나 때문에 죽은거 내가 그 뭐야 노캠님이 파밍하고 오라고 했어 파밍하고 있는데 그랬어 타이밍이 아가리 인무교대했는데 죽은거였어 그래 형이 인무교도 했는데 형이 죽은거야 하하하하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내가 문지기인지 몰랐는데 아 그러면 제가 문지기 할께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문지기를 안전방으로 2명이서 해야해요 그러면은 아 들어갔을때 오케이 아니 돌렸어? Q 돌린거야? 왜 안돌려 어 돌리고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어차피 돌주기로 했지 아 우리 지이 가보자 인수인게 더 빠르네 전반처럼 말 아 방금 진짜 좋았어 문지기 2명이 있어야지 확실하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올라오는게 한명밖에 못 올라오니까 다거리빵 먹는거네 이제 가보자 가자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와 페이커 17만명 뭔데 아 진짜? 대박이네 글을 만두해 왜냐면 페이커는 전세계적으로 존나 유명하잖아 월드스타죠 응 입장 콩구 왜케 기가 죽었냐 어? 자는게 녹록지앉네 나 그냥 처음바라고 넉넉치않듯이 어 어젯 지리네 내일 내부나 잘해야되겠다 내일 내부나 돌리고있는거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지금 우리 Q 지금 다시 캐스라고 해야될거같은데 이거 다른 팀들은 다 들어가졌대요 아 그래요? 다시할게요 새로운 대기열 어 잠깐만 누구 나갔다 나 초대 다시다시 어 들어갔어 지금 게임 시작했어요 위에 떴어요 대기열 안떠는데 저는 대기열 안떠거든요 이거 다시 초대야될거같아 다시 왜 초대 내가 초대하면 되죠 가보자 오케이 초대받았어 초대 다 날렸어요 오케이 저도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았어 대기열 떴어 오케이 나이스 가자 떴쪼? 대기열 안뜬사람 다 떴어 다 떴어 다 떴어 야 우리 그거 클렌저는 언제지? 11일 11일 아니 형 그거 맵 정해야돼 맵 난 정했어 정해서 빨리 카톡으로 줘 나 지금 운영자님한테 보내줘야돼 나는 내일 줄게 내일 그니까 정하면 빨리 정해줘 아 물어봐야돼 나는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여러분들 11일날 많이 좀 와주세요 무대 네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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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무 우리 유니폼 나왔습니까? 대장님 어 나왔어 무대 네옥스 네옥스 대무 많이 좀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요새 특훈 오지게 하고 있거든요 홍구야 너 혹시 나간다는 마인드야? 어? 너 나간다는 마인드야? 12시 넘었는데 추천하신 마인드에요 아니 나간다는 마인드지 당연히 나 수타는 자부심 있어 어 오케이 내 네옥스 지금 멤버가 너무 좀나 화려해 호구가 길 자리가 좀 많이 없어 솔직히 너무 화려해 홍구 홍구스럽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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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구 어떻게 해 스폰빵 존나 잘하면 뭐해요? 스폰빵 잘하면 뭐해 스폰빵 우리 약속에 가자 우리 열심히 망원경 들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맞게 맞게 말까? 어 맞게 맞아 오케이 파이팅하자 이거 맞게 미니까 오케이 가보자 레츠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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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am 파이팅 파이팅 야 눈길호도 잘 들어 눈길 lässt 눈길 말만 들으면 그냥 되는거네 어 방금 말 잘들으니까 잘되더라 으으으으은 와 저 세계도 왔다 와 저게 헬이네 오 어떻게 저렇게 알고 졸졸 따라가지?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저렇게 알고 따라가지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뭐해요? 타이완 넘버원 예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가자 몇시로 떨어지는지 말씀해주세요 눈길님 오케이 여기 아래로 여기 아래 길다란거 아래 거기서 거기서 아홉시 아홉시 방향으로 길다란거 제일 왼쪽 길다란거 하얀게 길다란거 제일 왼쪽 길다란거 제일 왼쪽 흰색 두개 경찰차 하나 뜬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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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변에 빨리 파밍해요 주변에 알아서 파밍해요 빨리 파밍해요 경찰차 누가 탔는데 아 차 버려야돼 어 경찰차 주세요 누가 탄거 아니야 저거 나 가고있어 빨리 빨리 총부터 가요 그쪽으로 총먹고 오면 다 죽일거에요 총 다 먹었어요 이제 한칸씩 전진할거에요 얼려 얼려 빠르게 총먹고 네네 가면서 파밍하면 돼요 일로일로 어 오 나선다 누구있어 누구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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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일단 문 닫아 여기서 이러면 안되는데 와 뭐여 이 새끼를 뒷무 자기들끼리 싸운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오케오케오케 하연병 하연병 더지마 하연병 더지마 하연병 더지마 하연병 더지마 이거 점프하지마요 길이 대가리트에 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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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살았어요 누구 살았어요 나 봉준형 살았어 봉준형 살았어? 또 봉준형 살았어 봉준형 존나 생존력 질이네 진짜로 와 아니 혼자 다 안에 들어와있구나 아 맞네 와 어떻게 혼자 다 살았냐 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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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거야 아니 어떻게 살았지 근데 봉준형 아니 근데 이거 팀킬 돼요? 에 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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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뒤통수에 대가리 안내받고 죽었어 살았어? 봉준형 살았어? 어 봉준형 안죽는다 오 이미 다 죽인줄 알고 나간거 아니야? 어 아닌데? 어 어디야 어디야 아 봉빡 봉빡 와 어디 어디 어어 어어 하지마 하지마 써지마 써지마 아이 씨마 죽었어요? 아 죽었.. 아 죽었다 아 뭐야 아 근데 이거 와 존나 어려워 게임이 음 와 떨어진게 음 와 미친 새끼네 와 아니 씨마 봉빡인척하면서 씨마 쐈어 이게 와 이게 그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엄청 무조건 싸우면 진다는 마인드가 있어 그 떨어지면 무조건 도망가는 생각만 하는데 총부터 먹어야지 총부터 총 야 우리가 존나 유리하게 다섯명이라가지고 응 쟤네들 응 적용러들이 한 명씩 오거든요 다 사면돼요 그거 근데 이거 총 잘 써야되겠네 이거 팀질되니까 그치 대결 안 뜨신 분 맞아 맞아 대결 안 뜨시는 분 나 안 떠 어 다시 다시 그리고 우리 건물 안에서 화염병 던지지 맙시다 그 진짜 자살 아니 하염병 누가 던졌어? 아 아니 화염병 이거 진짜 화염병 던지고 나 아니야 아까 봉준이 형이었어 내가 봤어 아니야 나 하염병 안 던졌어 들고만 있었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야 내가 볼 때는 어차피 사람들 우리 차량 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차량 죽여야돼 맞지? 맞아 맞아 진짜 철강당이 맞아 형님 대결 떠요 철구 형? 어 나 떠 새로운 대결 새로운 대결 어 떴어 이거 진짜 맞겐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맞겐 공 새로운 대결 들어왔는데? 어 황구야 너 화염병 던지지마 진짜 하지마 저 이거 지금 잠깐 저 대결 안 떴어요 이거 밤 지금 겹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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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할게요 그러면 다시 초대할게요 아니 나 권총 환자로밖에 안 들었었는데 와 아니 여러분들 혼자만 숨은게 아니라 싸우다가 숨은거에요 응 응 아니 화염병 누구야? 진짜 너 너잖아 하지마 야 그냥 넘어가 야 한 명 초대 안됐다 어 누구지 눈길이 홍구 아니 저 왔어 저 왔어요 홍구 홍구 초대받아 다시 오케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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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다 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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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자 야 총총 먹고 바로 나가야겠는데 이거 내가 볼 때 그니까 아니 앞에 있으면 다쳐버리네 떨어지고 막 온다고 바로 항공물에 숨지말고 총 없는 사람 총 먹으러 가야되요 무조건 응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끝장보자 진짜 뭐 뭐 뭐 아니 그거 철구 형 다 매붙여주려고 그랬지 아 진짜로 아 니가 씨바 던졌어? 와 와 형님들 물타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저 얼마나 부상한지 아세요? 저 아까부터 계속 욕먹었어요 제일 늦게 살아남았는데도 욕먹었어요 눈치없다고 오늘은 오늘은 나와 총대 좀 매줘라 아 진짜 죽나봐 너 어떻게 자꾸 들어오는거지 이거? 동시에 돌려도 무조건 만나? 이거 그냥 동시에 눌러서 만나요 응응 와 애들 우리 다 저격하러 오는거지 이거 진짜 얘네들 이거 저격러드 걸을거면은 5명 화면 다 끄고 소리 다 끄고 1분 전부터 1분 전부터 1분 전부터 아 진짜요? 와 그렇게 안하면은 그렇게 안하면은 이 미친놈들 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와 진짜라 징하다 쟤는 와 정말 잘 들어와 진짜 철금 충신이야 오케이 가자 가자 맞게 가보자 렛츠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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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모두 잘 따릅시다 가보자 근데 초반에 그냥 차타고 가버리면 안되나 멀리? 그러면 이제 다른 곳 파밍하러 가면 이제 다른 팀들이 이미 다 대기하고있어요 아 다른팀들이 너희지아 또 달았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여자다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어디 어딨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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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히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으아아 진짜 못소득이네 여자 한 명이 다 다 휘돌리는데 와 진짜 못소득이네 진짜 못소득이네 진짜 못소득이네 헤디 따로 없어 헤디 따로 없었어 어 누구세요 내가 뭐야 이거 어 가자 가자 간다 진짜 이번판 집중한다 개집중한다 가자 어디로 가야해 일단 아래로 여기 아래 보면은 아래 보여요 또 도시 그쪽 도시 입구죠 6시 방향 도시 입구 도시에서 6시 입구쪽 이거 하얀거 두개 보이죠 하얀거 두개 하얀거 두개에서 하얀거 두개에서 좀 왼쪽으로 한 명 이상한 데 간다 한 명 뭐 누구야 일로 일로 저 떨어진 분 이쪽으로 오면 되요 이쪽으로 여길 환영하면 되요 이제 여기 주변 환영해요 총 먹고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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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먹고 다 이제 뭉쳐야되 총 다 다시 죽여 야 나 총 없어 총 없어 있는 곳까지 찾아가요 오 오 나이스 자 빨리 다시 정문으로 정문으로 시간 없어 정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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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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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총먹으러 가야되 먹으러 가야되 딸이 오기전에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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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뒤에있어요 나도 뒤에있어 야 빨리 따라가 나 뒤에있어 뒤에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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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가고있어 여기 없으니깐 정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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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건물 갈게 정문으로 정문으로 빨리 나와 나와 나와래 얼른 얼른 다 나와 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로켈리 따라가 로켈리 따라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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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나고대면 버리는거야 그냥 나고자면 그냥 버릴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템을 존나 빨리 먹어 무랄 누구야 우리 지금 꼬리 길어가지고 빨리 건물 안에 들어가야되 철구형 이제 뭐하는거야 자 왜이리있어 철구형 아무것도 없어거지야 철구형거지야 철구형거지야 나 그냥 총이라도 한자로 와 여기 총 한자로 총 한자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정문으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욕심은 너무 가면 안돼 욕심은 너무 가면 안돼 여기 AK하다 AK하다 이쪽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빨리 일로 오라고 일로 오라고 빨리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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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쏜다 아니 빨리 일로와요 쏜지말고 일로와요 빨리 통과해서 와 빨리 가자 먼저 나가마 아 빨리 나가 빨리нал samurai 빨리 나가 물알 나가 빨리 가 빨리 가진몬으로 어어어 쏜다 누가 쏜다 누가 쏜다고 일로 요글라 일로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흐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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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되에 뒤로 진몬으로 길어다시야 오래 나오네 두 oni가 쏜다고 오하 으어어 ㅅㅂ 무슨 한사람한테 이거 킬 당했어 이게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한국수로 쭉 탈출해요 쭉 와 펜타킬 당했어 와 이거 말이네 이게 아니 근데 나를 그릇다치고 나머지는 왜 다 죽어? 나는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뒤졌어요 제가 야 저거 해가 아니야? 아니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진짜 앞에서 와 쟤 한 명을 못 잡았어?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근데 한 명이 아니었던데 앞뒤에 다 있었는데 어 앞뒤에 다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싸자먹었어 싸자먹었어 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제접 제접 정길이가 막 오라그러면 나고 되면 기다리잖아 나고 되면 버려야돼 아니 이게 진짜로 총소리 들리면은 이게 사람들이 자동으로 숨으니까 안오니까 이동을 못해 이동을 해 아니 아니 아이템만 나오면 미쳐서 날대요 진짜로 아니 근데 숨었는데 홍구 봉준이형 나 이렇게 셋이 숨어서 벽 바라보고 있어 아니 와 진짜 벽 바라보고 있어 아무도 안나가고 서로 그냥 나가라고 눈치보면서 와 진짜 초대 좀 해주세요 초대 초대 나 이제 들어왔어 근데 이거 튕겨요 형님들도 튕겨요 이거 아니 아니 김봉준 저 새끼는 잘하는 게임이없냐 와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막말로 여기서 눈길이 빼고 다 똑같애 야 잘봐라 총소리난다고 겁내지마 우리 둘 다 5명이야 어차피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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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총소리에 쫄지마 진짜로 그냥 총소리 총소리 들리면은 한명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 4명 살아가죠 그 제물 대결 안 뜨시는 분? 대결 안 뜨시는 분? 다 떠 다 떴어 오케이 아 제발 아 야 자꾸 초반에 다 죽어 그러니까 아 5불들 넘겨보자 진짜로 아니 개소름 넘는게 앞에 아까 3명 있었는데 그 한명 들어오는거 왜 아무도 못봤어? 샷건 새끼 아 나도 가만히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그냥 진짜 어미새 따라가는거 마냥 눈길님만 그래 아니 이게 나 중간에서 봤어 중간에 나 늦게 나와가지고 아니 이게 옆 이게 사방을 다 봐야돼 눈길님 엉덩이만 계속 보면서 쫓아가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거야 옆에서 치고 이러니까 치아가 치아가 그냥 눈길님 엉덩이만 박혀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사주경계를 해야돼 사주경계 이 말이 맞는거 같애 다섯 명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끼리 시끄럽게 떠들다 오도도 못듣는거 아니냐 이거 진짜 맞아요 오케오케오케오케 가자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조용 오도오도 잘 따라 오도 잘 따라 괜히 막 시끄러우니까 더 내가 긴장돼가지고 막 그런다니까 오케 인정 가자 세팅 왜 맹구야 세팅 왜 맹구야 야 진짜 좀 이제 후반부로 가자 이거 막 스타로 치면 4도로 5도로에 계속 끝나는거야 이거 운영을 좀 가야지 사주경계를 해 사주경계 찾아라 비밀의 열쇠 어 이 노래 헉 개명곡이네 우와 와 개명곡이네 와 와 타이원 넘버2 타이원 넘버2 윙이랑 타이원 넘버2 이거 총 이제 누르고 있으면 안되지 만빡이나 한발밖에 안빡지 에이 에이 근데 자동으로 달아요 A.K. 자자, 넘버왕 와, 개일파 A.K만 자동 나가고 나머지는 딱 다 이제 직접 한 발씩 쏴야되요 아, 그래? 네, 형은 A.K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자, 눈끼리맛 잘 듣고 화이팅! 눈끼리맛만 하자 일단 요 아래로 어, 아래, 여기, 아래 이거 아, 근데 여기 떨어지면 안되는데, 일단 기찻집 보이죠? 여기, 기찻집같은거 네, 기찻기한테 제일, 6시밤야 제일 아래쪽, 6시 6시 여기 아래 집같은거 보이는거 집같은거 컨테이너같은거 여기 6시방향으로 제일 아래쪽 떨어지는데 제일 아래쪽에, 근데 여기는 좀 전쟁터라서 제가 보기 2판은 좀 힘들수도 있어요 여기 너무 많다, 사람 너무 많다 기찻기, 기찻기 기찻기같은거 컨테이너같은거 컨테이너, 컨테이너 한명 반대로 떨어졌어 어, 시어, 나 봤어 아니, 힉채끼를 말해야지 한명 반대로 떨어졌어 와... 한명 반대로 떨어졌어 아, 존나 소름돋네 누구냐 진짜 존나미 다 버리면 안돼 나 싸운다, 나 싸운다 나 싸운다 철로 도와줘, 철로 도와줘 도망가지 말고 아군 도와줘, 도와줘 아군 도와줘 정면 앞에 짐, 앞에 짐 잡으러 가 여기, 여기, 여기 두 명 두 명, 일로 아, 쏘자, 일로 오라고 정면의 적 자수 나 왔어, 나 왔어 나 살려줘, 나 왔어, 여기 있어 나 보여? 나 보여? 안보여, 그게 중요한게 지금 우리 뒤에 적 모를거야 저, 존나가는데? 어, 여기도 있고, 무슨 존나가다 저 나가자, 나가자, 뒤번호와, 뒤번호와 나가면 아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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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가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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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안돼, 맞혔다, 맞혔다, 맞혔다 야, 저기 중요, 다 굴리해, 다구리 응, 아네 들어갔다, 저 안에 다구리하자, 다구리하자, 다구리하자 시X 다구리하자면서 맨뒤로가, 저새끼 와, 저새끼 사람 아니야 어디가 나. 분방하는 사람 누구야 와, 와, 저거, 와, 저거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나, 쏘지마, 나, 쏘지마 아, 니 시X 다구리하지 아니, 맨손 누구야, 맨손 아, 시 아, 시 아아씨 아아아아! 또 한 명한테 사키냑 우와아! 흐하하 하하하 와 진짜 콩벌레들 밖에 우와아아아씨 아니! 이 데크야! 너 뭐해! 아니! 너가 뭐해! 아니! 씨ㅅ! 맨 주먹으로 싸우고 있어 맨 주먹으로! 와아... 나 안걸리! 와아~~~ 노란 우비한테 다 죽었어 와 와 나 진짜 안걸리겠네 이런 노란 우비한테 다 죽었어 와 아니 봐봐 내가 이거 문제점이 뭔지 알겠어 문제점이 뭔지 알아? 홍군 어디갔냐 근데? 나 재져 야야야야 나 문제점 뭔지 알겠어 뭔데요 뭔데요 김문준이 총을 들면 안돼 저새끼 존나못사 개스터리같은새끼 뒤에서 누가 저렇게 비통수 때려요 아 지랄하지마 옆에서 누가 존나 총 쏘는사람있어 야 아니 근데 펜트할려 펜트할려 아니 시X 아니 적인줄 알았어 적인줄 알았어 아니 아니 총을 안들고 주먹들고 있길래 적인줄 알았어 그냥 쐈어 그냥 아 혹시 아까전에 사라 캐리건 뱅키로 아무것도 안입고있는 사람이 철구형이야 어어어 나 왜 저렇게 철구형인지 몰랐어 오케이 오케이 철구형 약간 캐리건 캐리건 철구형 야 야 눈길아 에 우리 놀이했을때 진짜 거의 하는거 마다 거의 20분은 끓었잖아 10분인가 이 새끼들이 그냥 다니고 있는 암세포들이야 그냥 안덩어리들 지랄하지마 형 점령병이야 점령병 나 잠시만 튕겼다 바로 들어갈게 와 들어오고 말씀해주세요 와 내 소름돋는게 와 족형 6시로 떨어져라 했는데 12시로 떨어져가지고 미친새끼인줄 알았어 진짜 와 와 흰색이란 말했으면 바로 알아들었지 아 색깔 아 색깔 저 형님 기찻길같이 생긴 다리로 날아가고 있어서 나 봤어 야 오우야 야 너도 막 그러니까 기찻길이라서 못알아들어서 딴쪽으로 나무된거 아니야? 맞지? 아니 쟨 생각이 없는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쟨 쟨 그냥 쟨 그냥 이 생각이야 아 씨X 별풍선 왜이렇게 안터지지? 아 X갔네 별풍선 존다 안터지네 이 생각밖에 없어 저 새끼를 오로지 별풍 별풍생각밖에 없어 저 별장새끼 봉준형이랑 어둠게임 들어갔고 봉준형 초대받아요 야 제발 진짜 한 20명까지만 살아나보자 긴장감있게 대기열 새로 합류에요? 대기열 다 들어온거 아니야? 다섯명인데? 아니야 아니야 나 들어가고 있어 어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Q 돌릴게요 새로운 대기열 어 대기열 떴어 어 나 대기열 떴어 저 안떨어 안떨어 어 그러면 다시 다 다시 나와 그냥 우리 초대할께요 아니 근데 저것들도 종나 많아 지금 저게 없으면 진짜 무조건 히터만 들어가야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것들도 우리들만 잡는다는 생각에 오늘새끼들은 안싸워 우리들만 잡는다는 마인드이때문 존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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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이 안되는데 너희들이 쳐맞는거 생각 안하구 무조건 잡으러 온다니까요 아니 근데 말이 안되는게 아까전에 한명 남았는데 우리 네명에서 싸우자고 했는데 그거 왜 안들어가는거야? 우리 다 쫄아가지고 안들어갔잖아 어 있어 홍구있고 철구용이 없어 뭐 뭐 아아 초대 초대 야 얘들아 어? 말로 쉽게 하자면 상대가 한발 쏠 때 우리 다섯발 쏴 그래 그니까 너네들 에임이 존나 개구백이라는듯이야 이게 그래 맞는 말이야 진짜 저거 진짜 맞는 말이야 아니 누구 한명을 진짜 더럽게 못 쏘는거 같은데 여기서 한명을 나야 땅 쏘는거같은데 누구야 이거 야 시원자분들 돌아다녀서 할 수주세요 흥민이형님 초대좀요 흥민이형님 너 초대했는데 너 들어와있어 아 나를 해 너 대쏘지 아 왜 저러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김봉룡 저새끼 진짜 야 야 저새끼봤어? 저새끼 항상 맨 뒤에서 그냥 쳐다본다? 하하하하 진단하지마 사주경계하는거야 하하하하 아니 쳐다 쳐다만 보면 되는데 쏘잖아요 저물 아니 그것도 문이 뒤로 돌아가지고 도망가려고 들어갔는데 하하하하 가만히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새끼를 쏴 아씨 잠시마 속보 형 속보 들어왔어 아니 이거 다 떨어진거 같은데 지금 아니 형 속보 들어왔어 홍구는 장전도 안한대 총장전 어? 하하하하 속보 들어왔다고 아니 나 초대좀 해줘 나 초대 안되있는데 와 초대되있어 너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초대되있어 초대되있는데 너가 뭐야 나 Q 취소했는데 아씨 다시 다시 초대할게 홍구 너 봐 너 봐 딱 봐 이거 쌌다 방금 다시 초대해야될거 같은데 응 다 깨졌어 다시 초대했어요 초대 날아갔어 홍구야 대결이 안떠어요 대결이 안떠어 어 이제 받았지 방금 5 그거 눌러놔 그리고 시작한다 이제 받았어요 받았어요 떴어? 떴어? 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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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진짜 5분이 넘어가는 판이 없냐 와 와 아 이게 건물 있는데 떨어져야지 오래 살 것 같아 들이판에 떨어지니까 안된다 들이판에 안된다 야 야 누빈아 내가 볼 때 필팅 찾아야돼 야야야야야야 무조건 필팅 찾아야돼 그니까 에임이 다 안좋아가지고 이거 보살하나 뭐 저 진짜 그냥 앞에 총 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머리 쏜다 싶으면 그냥 죽일게요 그냥 뒤돌아서 아 진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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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자꾸 총알 날으면 죽일게요 그냥 뒤돌아가지고 아 어이가 없다 누빈이가 항상 맨 앞에 있잖아 응 흥민이 니가 맨 뒤로 와 오케이 맨 뒤로 갈게요 맨 뒤로 어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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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에 나 없다던데 네? 아 맞아 철군 대기 안떠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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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초대 완전 방 다시 나갔다 방 다시 나갔다 파이브 그걸로 들어오세요 파이브 알겠죠 파이브 초대를 해 오케이 철구영부터 초대해야 해 오케이 와 이게 항의지가 진짜 초대 받았으 오케이 누구 안받았냐 홍구야 화장실 갔냐 아뇨아뇨아뇨 어 오케이 오케이 대결 안떠는데 대결 떠야돼요 지금 돌렸어요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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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형 좋켜 야 어? 내일 그 공지 떴거든 무대 내용 쓰? 1경기 그거 엔트리 응 그거 어 형 방 속했을 때 내 방 속했을 때 1경기 엔트리만 말해야돼 물가 나오는 아 오케이 오케이? 내일 맵도 정한다 뭐야 대결 안 떴어요 대결 안 떴어 어? 뭐라고? 다 안 건드리냐? 아니 안 건드려 나 가만히 안 떴는데? 우리 다 뜨지 않냐? 어... 한 명이 안 뜨네 우리 떠 있는데? 다시... 다시 대결 취소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갈게 마지막으로 갈게 팡 나감 팡 나감 대결 취소하고 팡 나간다 홍구하고 홍준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됐어 오케이 들어왔어 홍구야 이거 대결 뜨면 아무것도 건드리지마 그냥 가만히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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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오늘 욕먹을 대결 안 떴사람 대결 안 떴사람 다 떴어 다 떴어 오케이 오케이 다 떴어 다 떴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와 이게 좀 좀 오래 가야지 뭔가 긴장감 있고 시청자들 그러니까 자꾸 초반에 자꾸 죽으니까 진짜 똥 덜 산 느낌일걸?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아니 한판 하는 시간보다 그냥 대기하고 그냥 들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이게 시청자 순간 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찰나 그러면 떨어지고 어? 그냥 우리 그거에요 그냥 방에 숨어있으면 이제 오늘은 누가 올까 이제 이 파다 누가 올까 그냥 그거야 제대로 가자 제발 야 눈길아 에이 너 자꾸 반복되게 말하잖아 우리가 자꾸 이제 못알아들고 막 그러니까 한번말하고 딱 오덜 새끼 버려 이제 저 말인지 알겠지 한번만말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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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알아서 집중이게 들어야 돼 오케이 딱 한번말 얘기해 딱 한번말 얘기해 오케이 한번 시원하게 버려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라구요 하면 그냥 말해주지마요 그냥 버려요 아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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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behaviors 한국국토정보다는 이 및 여동석